자신있게 선보이는 김창열 도시락 서울는 연합뉴스 류유림 기자는 가수 김창열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호텔 28월향 명동지점에서 열린 월향 김창열 도시락 시즌2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기자는 가수 김창열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호텔 28월향 명동지점에서 열린 월향 김창열 도시락 시즌2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2018년 7월 19일 ryousanta-eyna.co.kr 서울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는 제가 처음 창열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음식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음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으로 받은 나쁜 이미지 음식으로 풀겠습니다. 한때 가요계의 악동 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던 노래로 데뷔. 25년 차 가수는 광고 한 번 잘못 찍었다가 자신의 이름을 딴 창열하다 라는 짓궂은 별명에 시달렸다. 맛이 없다. 부실하다 는 뜻의 이 꼬리표에 시달린 터라 식품사업이라면 하. 을될 법도 하지만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락을 내놓고 명예회복에 나섰다. 바로 그룹 dj 닭위 김창열 이야기다. 김창열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취재진을 만나 음식으로 받은 창열 이미지를 음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창열이 외식기업 월양과 함께 선보인 김창열 도시락 시즌2 는 순대 제육볶음과 새우 튀김을 비롯해 김치전 장아찌 장조림 샐러드 등 본인이 평소 좋아하던 메뉴로 꾸며졌다. 그가 특히 메뉴 구성에 힘을 쓴 부부는 순대볶음이다. 김창열은 과거 자신의 이름을 딴 편의점용 안주도시락을 낸 적 있지만 맛과 품질이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 논란이 인바 있다. 당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던 메뉴가 부실한 순대볶음이었다. 과거 창열 위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순대볶음을 고급 순대와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와신상담 혹은 별자해지 하겠다는 것이다. 김창열은 과거 창열하다 라는 말을 댓글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며 때문에 사람 보기도 꺼려지고 병처럼 밖에도 잘 못 나갈 정도가 됐다. 고 되돌아봤다. 또 아이가 중학생 2학년이라 분명 이러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을 것이라며 네. 책은 하지 않지만 좋지 않은 표현이다 보니 아이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나빴던 것을 좋게 만들어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표현으로 쓰이게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월향 김창열 도시락 시즌2의 모습은 서울는 연합뉴스 류효린. 기자는 19일 서울 중구 명동 호텔 28월향 명동 지점에서 열린 월향 김창열 도시락 시즌2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새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usanta.com.kr 그러면서 이제는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우리 공연 청렬스럽지 않죠?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강해졌다. 고 부연했다. 그가 도시락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게 된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sbs 이승훈 pd 덕이다. 창렬 이미지를 음식으로 정면 돌파하자며 이 pd가 이어 명월향 대표에게 도시락 사업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김창열 신조어 창렬하다 좋은 의미가 됐으면 서울는 연합뉴스 류효린 기자는 가수 김창열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호텔 28월향 명동 지점에서 열린 월향 김창열 도시락 시즌2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 19일 riousanta-yna.co.kr 이여영 대표는 연예인 이름을 밥 세운 도시락을 내면 회사가 가진 진정성에 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만원짜리 도시락을 일주일간 명동 매장에서 팔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면서도 김창열이 창열 이미지를 벗을 수가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창열은 10년 전 우리가 홍대 인근에 막걸리집을 차렸을 때부터 자주 와서 응원해주고 모임도 자주 열었다며 창열하다 라는 말은 시작부터 잘못됐고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준 사례다. 월향이 가진 실행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창열 이미지를 돌파하고자 이번 시도를 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김창열 도시락 시즌2는 명동 월향에서 23-29일을 주일간개당 1만원에 판매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편의점 등 일반 유통채널용으로 가격대를 낮춰 보급할 계획도 있다. 김창열은 과거에는 자신이 미쳐 음식의 질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믿고 맡겼는데 그게 제일 잘못된 부분이었다며 충분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직접 굉장히 많이 월향측을 만나 품평을 진행했다.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을 쓸 것 이라며 도시락이 판매되는 일주일간 손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메뉴가 좋았는지 체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음식을 확인하거나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체크하지 못한 채 출시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신경을 못 쓴 것이죠. 이번에는 그런 도시락은 아닐 것이다. tsl.co.kr 2018년 7월 19일 11시 59분